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내 커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브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에 브이 앱을 하니까 반가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콜라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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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변기야 너는 아직 대답도 하지마 알겠지? 호정아 대답도 하지마 잘했어 뭐 대답할 뻔 했지? 안녕하세요 호정아에요 안녕하세요 뭐하네 호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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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브이 앱이죠 오랜만에 브이 앱을 많이 하고싶었는데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네 브이 앱을 하고있습니다 안녕 안녕 뽀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 뽀뽀뽀뽀 안녕하세요 제 렌즈 이쁘다고요? 제 원래 눈인데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무대 때문에 끼고 있었어요 대기실이에요 저는 이제 좀 수정 받고 메이크업 받고 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켰습니다 호정이도 그렇죠? 그렇죠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뽀뽀 막내잖아요 진짜 했라 했어 뽀뽀뽀 뽀뽀뽀 안되요 저희 지금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이에요 인연아 대만 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썹 이렇게 올라가시나요? 올라가는데요? 귀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요? 코 움직일 수 있어요? 뭐 하는 중이에요? 저희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위해 V LIVE 하고 있습니다 곰방 대기 중 곰방 대기 중 곰방 대기 중 곰방 대기 중 지금 현이가 앞에 있어요 근데 보여줄 수 없어요 현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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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현이 형 여러분 저희가 재미없더러 좀만 재밌는데 왜 어? 재밌는데? 형 재밌잖아 어? 형이 재밌잖아 형? 형이 짱잼이죠 짱잼 현이 형 현이 형 현이 형아 현이 형아 V LIVE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부산에서 한번 잠깐 했는데 그렇죠 아 그리고 나 며칠이 지났어? 음 우리 몇 월의 팬사였지? 우리 토요일 토요일? 그러면 토 일 월 화 3일이 지났어 3일이 지났어 3일이 지났어 와 일주일 거의 반 어 잠깐만 띠버 형 저 1인 크리에이터 맞죠? 네 지금 1인 크리에이터 지금 티모 형이 지금 너무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거라서 네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거 아니고 난 작년부터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네 하고 싶다 이렇게 3일 만에 켜줘서 감사하세요 와 이걸 그렇게 감동을 이제 진짜 감동을 감동을 받아주시잖아요 3일 또 긴 건데 저희 진짜로 맨날맨날 진짜 맨날맨날 V LIVE 할게요 1일 V LIVE를 해야 되는데 지킬 수 있을 때 우리 약속하자던데 우리 저번에도 못 지켰으니까 약속해요 네가 하플 대표하고 제가 하차 대표할게요 약속해요 흑흑 어 산아 일리와 봐 어 일리와 당황하지 않아도 돼 일리와 산아 일리와 хороший 이제 산이 올 차례야 사랑해 우아 V LIVE 조금 더 많이 드세요 진짜 많이 할게요 그니깐요 많이 할게요 네 어 쟤 목걸이 이쁘죠 이게 무슨 일이야? 꼬부기야 꼬부기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불어로 인사해주세요 오늘 화요일인데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불어로 해주세요 안녕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잠깐만 잠깐만 화요일이 잠깐만 갑자기 좋은 날이 뭐지? 나 왜 근데 그 월화 하는데 달이 먼저 떠올랐어 잠깐만 잠깐만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에는 영화가 먼저 떠오르던가 스위치가 잘 안되죠 역시 94개국어 94개국어를 할 줄 알아서 가끔 헷갈려요 저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있지? 띠아모 띠아모는 이탈리아 보통 스페인어 테키에로 셀렉트렛 다시 해보세요 우리 어제 공부한거 있었는데 뭐했지? 테키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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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 키타 셀렉트렛 저거 맛있어 보여 아 화면 정지됐구나 화면 정지됐었나봐 방금 내가 정지됐던건 아니야 그거 아신다 내기의 캔디의 가사에 테키에로 저도 어제 알았어요 잘한대요 잘한대요 잘하는게 그 밖에 없습니다 언어를 2490 이건 말이 안된다 한 200개정도 하죠 모든 국가의 언어를 다 하잖아요 다 얕게 알아서 그렇지 근데 한때 아랍어도 잘했는데 아랍어 잘했어요? 아랍어 기억나는거 있어요? 아까 했던게 아랍어예요 아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맛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아는척? 홍콩캅 어 뭐 무슨 일이 났나봐요 아 잠깐만요 왜왜왜왜? 보여줄 수 없는 뭐가 있나봐요 왜? 무슨 일이야? 말로 설명해줘 김치국물이 튀었어 김치국물이 튀었어 아 밥먹고 있다가 아 태은형이 깐걸로 그 세상에 묻었나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I love you 어 산이 수녀님 컨셉이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의상 컨셉이요? 눈 진짜 크게 떠볼까요? 눈 진짜 크게 떠볼까요? 이거 확인하도록 시작 제가 눈 진짜 크거든요 제가 더 큰데요 제가 눈 아래를 보세요 제가 훨씬 크잖아요 제가 눈 아래를 보시라니까요 제가 눈 아래를 보세요 그러면 저는 verz키세요 제가 검동자가 엄청 커요 아우, 눈 아파 맞아, 너 눈동자가 그치? 나한테 심장 좀 보내줄래? 나는 너의 팬이야 안 돼요, 저희가 숨을 쉬어야 돼요 제 하트만 받아주세요 눈동자가 크다고 저 자꾸 심장 보내려고, 어떡해요 네? 심장 보내달래 심장을 보내달래 심장 수술... 네? 안 돼요, 저도 살아야 돼요 하트만, 제 하트만 사랑만 받으세요 받았대요 오늘 다들 이거 보셨나? 아직 안 나왔잖아 아, 그렇구나 오늘 이제 마지막에 얘기해주지 말자 스포인데 마지막 엔딩을 기대해주세요 티나요 호정오빠 어디예요? 호정오빠 옆에 있어요 호정오빠 살짝 보여줄게요 호정오빠예요 호정이 뭐하고 있었어? 저요? 비밀이에요 내가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어때요? 요즘 우리 운동했는데 저 어깨 한번 부실래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산이 오빠 렌즈 끼고 다니냐 물어보는데 산이는 눈이 안 좋아서 그 특수 렌즈 끼고 다녀요 지금 렌즈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끼면 안 보이니까 어디 보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사람들 초점이 흐려서 아, 그래? 어디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 이거 할 때마다 여기 보고 있어 소통을 해요 댓글을 읽고 형 근데 1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이렇게 소통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나랑 호정이가 옆에서 다 해주는 거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편집자가 중요한 거야 아니, 방송은 재미없어도 소통이 중요해요 티모 형 형만 하지 말고 컨텐츠가 중요해요 형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능력이 뭐가 중요해요 네? 맞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오늘 의사 화이트인가요? 아니요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에다가 뮤뱅 착을 입어요 맞춰주세요 우리 뮤뱅 때 이걸 입었어 아, 그래요? 기억 안 나요? 나요, 나요 사실 속악했어요, 기억 아, 뮤뱅 때 입었구나 네 손이 밥 먹고 있어서 조금 이따 올 거예요 맨날 비밀이 딱 흑 흑 딱 저 비밀을 사랑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이렇게 댓글이 써있었어요 표정이 발은 파란색 맞아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차니 게임기, 게임, 게임 실력 늘었냐고 물어봐요 이번에 그 게임 대회 나가서 좋은 결과가 나서 요즘 게임 안 하잖아요, 이제 원래 근데 그 전부터 맞아요 솔직히 게임을 많이 하고 요즘에 게임을 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목 이제 안 쓰고 싶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맞아요 저 라디오 듣고 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라디오요 무슨 라디오요? 저 옛날에 하던 게 있어요 알잖아요 아니요 같이 들었잖아요 아 그 왜 왜 호정아 왜? 호정아 그만 하래요 아 알았어요 괴롭히지 마세요 호정이 괴롭혀서 화나면 감당이 안 돼요 손목 항상 조심하래요 산이 손목 보호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안 써가지고 근데 그때는 손이 너무 떨려서 그렇지 제 입술 하트 입술이래요 어때요? 하트 같아요 저도 하트 이렇게 하면 다 하트예요 아니잖아요 하트예요 전혀 전혀 지금 이게 하트예요 이게 하트죠 이것도 하트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트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 그 네 서로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원래 이렇게 제한을 두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트죠 아무리 봐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것도 하트예요 무슨 하트예요 하트예요 이것도 하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산이 왔다 산이 왔다 산이 왔다 산이 왔다 이렇게 딱 뭐든지 틀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하트지 나도 모르게 너무 세게 놀랐네 제가 제 입술 이쁘대잖아요 산이 씨 입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하트인 거예요 그러면 제 논리가 맞아요 제 논리가 다 맞으니까 제 맘만 들으세요 하트 입술 다시 하트 입술 하트 입술 하트 입술 하트 입술 하트 입술 하트 입술 왜 없는 댓글 지원해요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소통 방송이기 때문에 리더는 모여서 산이 존재가 하트 오빠 귀여운 이렇게 읽을 거면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그렇지 소욕과 귀엽다 내일 팬미팅 예매해 내일 팬미팅 예매해요 진짜로? 물어본 건데요 저도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죠? 예매해요 해요 말고 해요 해요 내일 한다고 해요 그거 얘기하려고 이거 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화이팅 후정아 인공 심장 못 읽었다 인공 심장 사줘 내 심장은 너 때문에 사라졌대요 후정아 대답해 주세요 네? 인공 심장 사달래요 자기 심장은 핫플의 심장은 이미 타들어가서 너무 사랑해서 제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메스 가져오시죠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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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들어갑니다 잠깐만 잠깐만 둥둥 둥둥 왜요? 왜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체 어떻게 해서 1인 크리에이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소통 방송이잖아요 그럼 1인 크리에이터는 소통 방송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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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제 생각에 30초짜리 분량 지금 나왔거든요 앞에서 시간만 더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30초에 25초가 저랑 호정이랑 아니에요? 맞아요 혼자서 이렇게 딱 한번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편집본을? 편집본 말고요 제가 혼자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렸죠 여러분? 분발해야겠대요 저 제가 분발할게요 들었죠? 근데 아마 그냥 5인 크리에이터 하세요 어때요? 솔직히 제가 형보다 훨씬 재밌는데 자격한다네요 이거 재밌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형도는 재밌는데 자신감 있나 보네요 네 내가 형도는 재밌는데 맞아요 산이 예능 특훈 받고 왔잖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 뭐지? 우리 톡사 보면은 되게 편집 잘해 주셨더라고 톡사 보신 분들 많죠? 톡사 한번 못 보신 분들 보세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톡사 아 톡사 호정이 뭐하냐고요? 호정이 뭐해요? 저 지금 비트박스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정이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비트박스 컨텐츠 호정이의 비트박스 컨텐츠입니다 따란 이게 이게 북이에요 북 북 비트박스 어때요? 좋아요 셋 다 비트박스 한번 해볼까요? 네 나 이거 진짜 좋아할 때 진짜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연습했어 네 한번 다시 할까요? 할게요 그럴게요 칙vi 뭐야 호흡nell 호흡 달려 노래를 안 부르시는구나 자, 호흡 연습 중입니다, 호흡 연습. 한 번 다시 해봐요. 네, 가겠습니다. 시, 둘, 시, 자! 바꾸자, 바꾸자. 형이 호흡해, 형이 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다시 갈게요. 시, 원, 투, 세, 포!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음하라고? 형이 베이스 하라고. 내가 갈 줄었잖아. 이걸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넣어. 형아, 내가 하이갯을 할게. 5, 6, 7, 8. 아, 재미없다, 이제. 그만하자. 너가 해야 재미있었어. 너가 숨 못 쉬잖아. 아, 재미없어. 하지마, 하지마. 그래요? 왜? 댓글, 댓글로. 아니, 아니. 근데 제가 그, 개인기 그거 있는 거 아시죠? 뭐요? 비트박스 밥, 김치, 볶음밥. 해주세요.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수지 안 한 지 좀 오래됐지. 아, 그거 좀 오래됐다. 근데 이게 진짜 멋있어요. 밥, 김치, 밥, 김치, 볶음밥. 밥, 김치, 볶음밥. 밥, 김치, 볶음밥. 밥, 김치, 볶음밥. 근사하네요. 네. 저도 그거 해요. 그 에코, 에코 라이브. 아. 근데 그건 너무 장인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성대모사 넣으면 돼요. 박교심이 성대모사. 아, 나 그런 생각인가 이번에 그, 그, 어떤 그거 촬영했을 때. 형이 맨날 그, 그레, 그, 그. 아, 그레스 선생님? 어. 그레스 선생님 그거 따라하잖아. 근데 어떤 분도 그거 했거든? 어, 너무 잘하셨어. 형이 훨씬 비슷해. 아, 진짜로? 그냥. 그냥 그거 들으면서 그냥, 그냥 이랬어. 아, 진짜 개인기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솔직히 하시아에서는 개인기가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이거를 좀. 개발할게요. 형, 개인기 한번 보여주죠. 개인기? 응. 아, 제가 이제 그러면은. 언젠가 정말 제대로 연습해서 보여드릴 건데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박효신 선배님이 마이크 체크하는 거예요. MK님 오 diğer일이에요. 아 이제, 여러분 저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갑. 아니,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어떻게 편집할 건데요, 그래서? 네? 이거요? 네 이건 안 하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이제 곧 무대가 시작되지 않나요? 아니요? 준비해야죠 바로 곧 다음은 저희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 이제 간다고 이제 저희 인사드려요 형이 처음을 시작했으니까 네, 마무리도 할게요 마무리 한 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갈게요 저희 준비할 거고 저희 더쇼 오늘 방송하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할게요 또 놀러올게요 안녕 아뇽 빠이빠이